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젊은이가 떠나고 아이의 울음소리는 그친지 오래인 우리의 농촌 풍경. 최근엔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면서 그 해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5월의 첫 출근길. 오전에는 대체로 맑다가 오후 들면서 차츰 흐려져서 비가 오겠습니다. 내리는 비의 양도 제법 많겠지만 특히나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은 오전과 오후의 하늘 표정이 사뭇 다르겠습니다. 출근길에는 비가 올까 싶을 정도로 대체로 맑은 하늘이겠지만 낮부터는 점차 흐려져 퇴근길 무렵에는 남서내륙을 시작으로 점차 전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고요. 내일 낮에나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상되는 비의 양은 20에서 최고 60mm 정도로 양도 제법 많겠고 요란스럽게 내리겠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돼서요. 비바람 피해 없도록 미리 시설물 점검 잘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제는 맑은 햇살 속에 따스한 바람까지 불어들면서 마치 얼음이 온 듯 더웠는데요. 오늘은 어제만큼은 아니겠지만 대구와 안동 26도로 평년 기온은 2, 3도가량 웃돌며 다소 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상당수 사립학교 교직원들은 징계를 받으면 호봉에까지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행이 확실한 관련 규정이 없다면 잘못됐다면서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5년 7월, 영남대학교 직원 소모 씨가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자 학교 측은 1년을 더해 13개월 동안 호봉을 올려주지 않았습니다. 서 씨는 징계 기간이 끝나고 2년째 되던 해에 27호봉에서 28호봉으로 1호봉만 올랐습니다. 공무원이나 교훈의 경우 징계 기간을 호봉에서 뺀다는 조항이 있지만 이런 조항이 없는 직원에게까지 이를 적용한 겁니다. 서 씨는 정년을 앞두고서야 이를 고쳐달라고 학교 측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소송을 선택했습니다. 법원은 학교 측에 지금이라도 서 씨의 호봉을 하나 더 올리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재호봉이었다면 지금까지 95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었지만 시효가 지난 만큼 최근 3년 치인 29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판결이 징계를 남발하면서 구성원들과 갈등을 빚는 상당수 사립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사립대 직원은 4만여 명. 상당수 사립대가 호봉과 관련된 명확한 규정이 없는 만큼 관련 법적 분쟁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젊은이가 떠나고 아이 울음소리는 그친 지 오래된 것. 바로 지금 우리 농촌의 모습인데요. 최근에는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면서 농촌이 텅 비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협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성군 심평면은 평균 연령이 62.7세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삶의 질은 고사하고 이제는 마을의 존폐 자체를 걱정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한 10년 가면 이 동네가 유지할 수 있나 없나 걱정이 많아요. 저출산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농촌 사회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농가 인구는 256만 9천명으로 5년 전보다 16% 감소했습니다. 경북도 농가 인구가 41만 명으로 5년 전보다 7만 9천명, 16% 감소했고 농가 수는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많이 줄었습니다.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돼 70대 이상이 27%로 가장 많고 60대, 50대의 순입니다. 전체 인구와 비교해보면 청장년 인구 비중도 낮지만 특히 유소년 인구 비중은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 결과 귀농귀촌인이 많이 거주하는 마을이 그렇지 않은 마을에 비해 공동체 활동과 경제 다각화 활동 수준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활성화되는 마을을 보면 그 과정에 귀농인들 역할이 저는 어떻게 됐더라, 새로운 일들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내실 있는 귀농귀촌 지원 정책과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 마련이 농촌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유력한 해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협입니다. 대구 서문시장 야시장이 다음 달 3일에 개장합니다. 서문시장 상가연합회는 다음 달 3일 금요일 저녁 공식 개장 행사를 시작으로 서문시장 야시장이 문을 열고 이를 기념해 다양한 문화 공연이 사흘 동안 계속된다고 밝혔습니다. 서문시장 야시장 상인들은 최근 서류 심사와 경연 등을 거쳐 80명이 최종 선발됐는데 65개가 먹을거리 부스로 마련됐습니다. 헌옷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나 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오늘 새벽 0시 40분쯤 대구시 서구에 있는 한 헌옷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나 건물 300여 제곱미터와 안에 보관 중이던 헌옷과 압축기계 등을 태워서 소방서 추산 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시간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샌드위치 패널 건물인데다 헌옷이 많아 진화에 애를 먹었다면서 경찰과 함께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생활 여건은 전반적으로 나아졌지만 사회생활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다문화 가정 얘기인데요. 자녀가 성장하면서 양육과 교육에 특히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보도에 정윤호 기자입니다. 작년 기준 전국의 다문화 가구는 27만 8천여 가구로 집계됐습니다. 3년 전보다 4.3%, 만 천여 가구가 늘어났습니다.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합니다. 경북은 4.8%, 만 3천여 가구입니다. 생활 여건은 전반적으로 향상됐고 혼인생활도 안정화 추세를 보였습니다.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은 3년 전보다 10%포인트 감소한 반면 400만 원 이상은 6%포인트 증가했습니다. 결혼 이민자와 귀하자의 고용률은 64%, 3년 전보다 5%포인트 증가했습니다. 혼인 지속 기간은 9.8년으로 3년 사이 평균 1년이 늘어난 반면 결혼 5년 이내 가족 해체 비율은 30%로 6%포인트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사회생활의 어려움은 여전했습니다. 외로움 34%, 자녀 양육 및 교육 23%로 둘 다 3년 전보다 조금 증가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의논 상대가 없다거나 여가 취미활동을 함께할 대상이 없다는 응답도 많았습니다. 만 9세 이상 24세 미만 자녀는 8만 2천여 명, 3년 전보다 24% 늘어났습니다. 자녀들 역시 또래 관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고민 상담 대상은 부모 42%, 친구 33%로 부모보다 친구를 선호하는 일반 청소년과 달랐습니다. 15세 이상 자녀 중 학교도 가지 않고 일도 하지 않는 리트적 비율은 18%, 3년 전보다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전체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구조화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로 많이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여성가족부는 3년 주기로 다문화 가구 실태를 조사합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부터 두 달 동안 전국 다문화 가족 1만 8천여 가구를 표본으로 진행됐습니다. MBC 뉴스 정윤호입니다. 포항시가 포항운하와 호미곳 등 주요 관광지를 정기 운행하는 시티투어버스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또 영일대 밤바다 투어도 시작돼 지역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시순환형 포항시티투어버스가 출발합니다. 영일대 해수욕장과 포항운하 등 주요 관광지 13곳에서 정차해 관광객을 씨로 나릅니다. 시티투어버스는 두 대의 버스가 번갈아가며 매일 5차례씩 운행합니다. 포항 투어버스는 지금까지 시행한 예약제 운영 방식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순환형으로 전환됐습니다. 주요 관광지를 시내버스와 같이 쉽게 타고 어디든지 타고 내리고 또 다시 이용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한번 도입해보자 해서 포항의 밤바다를 즐길 수 있는 정기투어도 마련돼 매일 저녁 7시부터 한 차례씩 영일대 해수욕장과 송도 포항운하관을 잇는 투어버스가 운행됩니다. 포항시는 오는 14일까지 봄 여행 주간에는 시티투어 상품별로 20% 할인 요금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2016 컬러풀 페스티벌 개최에 따라서 오는 7일과 8일 주말 이틀 동안 대구시내 도심 국채보상로가 전면 통제됩니다. 대구시는 컬러풀 축제 주요 행사인 퍼레이드와 분필아트가 서성 내거리에서 종각 내거리 사이 국채보상로 구간에서 열려 7일과 8일 오전 11시부터 밤 12시까지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동 내거리에서 봉산 육거리 사이도 전면 통제하고 도심으로 들어오는 모든 차량은 우회화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영호남 화합과 교류를 앞당기기 위한 영호남 교환 뉴스 오늘은 구석구석 숨어있는 전라남도의 영화, 드라마 촬영지가 관광객을 불러오는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소식 목포문화방송 양현승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진도 관매도로 가는 뱃길에 차가 줄지어 섰습니다. 최근 관매도에서 TV 드라마가 촬영돼 아름다운 봄 풍경이 전국에 알려지면서 먼 길 달려온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100여 명을 태우고 다니던 여객선으로는 주말 관광객 수요를 버텨낼 수가 없어 새벽가량 더 큰 여객선이 최근 추가 투입됐습니다. 바닷가를 배경으로 전통 가옥과 마을이 잘 관리되고 있는 완도 청해포구 촬영장은 대표적인 사극 무대로 자리 잡았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촬영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관광객 발길이 계속되고 있고 지난해에는 완도에서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은 명소가 됐습니다. 또 30여 편의 드라마와 영화를 촬영한 순천 드라마 세트장은 지난해 입장객 50만 명 시대를 열었습니다. 서편제의 배경인 완도 청산도, 명량의 무대, 진도 울돌목 등 곳곳에 드라마 영화 촬영지가 지역 관광 경기를 이끄는 효자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지난달 20일은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그날 대구 북구에 사는 천미정 씨가 대구 시장상을 받았는데요. 천미정 씨는 시안부 생명 선고를 받은 딸을 훌륭하게 키워낸 엄마로서뿐만 아니라 거리 예술가, 장신구 공예가로서도 널리 알려진 인물입니다. 이슈앤피플 오늘은 굴곡진 삶을 아름답게 성화시킨 주인공 천미정 씨를 만나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구 시장상 수상 먼저 축하드리고요. 수상 소감부터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대표로 받았다는 그런 걸로 해서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야를 둔 부모로 살아간다는 게 실제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고통을 이해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따님이 태어난 직후에 장애를 갖고 태어나서뿐만 아니라 또 4살까지밖에 살지 못한다는 시안부 생명 선고를 받았다는 게 어떤 사이입니까? 병원에서 아기를 재앙절개를 해서 놓고 나니까 병원 측에서 우리 아이가 다온중후군이라는 병명으로 말씀을 하는데 다온중후군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살 수 있는 나이도 20살 미만이라 그러는데 우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심장까지 안 좋으니까 4살밖에 못 산다고 아이가 좀 냉정하게 저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4살까지 그때까지라도 열심히 한번 키워보겠다는 마음으로 키웠습니다. 사실은. 그 그러면 심장이 그러면 수술을 받았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4살 때 받았는데 몸무게가 12kg 돼야지만 수술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진짜 12kg까지의 몸무게를 늘리기까지는 완전히 저는 온신을 다해서 애를 먹이고 젖도 빨 힘이 없을 정도로 애가 많이 심했으니까 정말 수트롱으로 음료수를 빨아서 음료를 빨아서 내가 입에 불어넣어가지고 정말 그런 식으로 애를 키웠거든요. 다행히 4살 될 때까지 몸무게가 12kg가 돼서 대수술을 했죠. 부모로서도 이참희정 씨가 큰 고통을 겪었지만 본인도 어린 시절 침어와 생입이라는 아픔을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나이 12살 때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 자신이 본인이 미혼이었어요. 나이 서른에 저를 낳아주셔서 12살 될 때까지 저를 키워주셨는데 어떤 계기로 인해가지고 저희 어머니하고 저하고가 그렇게 생입을 했습니다. 사춘기 어린 시절에 친모와 헤어지는 아픔 또 결혼 후에는 장애를 둔 부모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고통 이런 여러 가지 겪었던 상황들을 보면 하늘을 굉장히 원망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원망한다고 해서 내 아이가 이미 어른 모양으로 된 아이가 원망한다고 해서 똑바로 된다면 매일같이 원망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면 일찌감치 마음을 비우고 차라리 내 아이 키우는데 온정신을 다하는 게 오히려 옳다는 생각을 한 거고 그리고 지금까지 사실 가진 건 많이 없지만 마음만큼은 부자다 생각하고 내 아이한테 모든 걸 다 물질적인 거, 마음적인 거, 사랑을 온전히 다 줬죠. 아마 그런 모진 삶 속에서도 꾹꾹꾹하지 않고 꾹꾹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주변 사람들한테 많은 힘과 용기를 주는 것 같습니다. 천미정식의 예명이 은근키라고 들었는데요. 그 은근키라는 표현이 천미정식은 실제 삶을 잘 표현해 주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얼핏 드는데 어떤 이유로 은근키라는 예명을 갖게 됐습니까? 저희 양아버지께서 제 나이 15살 때 아버지랑 하이킹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들이 피는 꽃이 키가 크고 보라색 꽃이 하나 폈는데 저는 그 꽃이 별로 안 예쁜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제 저 꽃이 뭐냐 저게 은근키라는 거다. 저게 약초로 쓰는 건데 내가 커서 남에게 약이 되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뜻으로 저희 별명을 은근키라고 지어주셨어요. 생명력도 즐기니까 네, 맞습니다. 생명력도 즐기니까 저 또한 저랑 닮았는 것 같아요. 어쩌면 제가 은근키를 닮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미 뭐 정해진 건지 따님이 어머니를 닮아서 그런지 그림을 잘 그린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희망이 따님하고 같이 모녀작품전을 하는 게 희망이라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모녀전 하는 게 진짜 저는 꿈입니다. 사실은 우리 딸이 그림이 약간 좀 독특해요. 지 세 개만의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런데 그걸 조금씩 조금씩 제가 지금 모으고 있고요. 우리 아미 같은 경우에는 몽당연필을 참 굉장히 좋아합니다. 몽당색연필, 몽당연필 이런 걸 집에서 지금 한금 모아놨습니다. 그걸 이제 만약에 전시를 하게 되면 그걸 어떻게 좀 승화를 시켜서 제가 작품으로 이어가서 둘이서 언젠가는 한 분은 꼭 한 분은 전시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계획하시는 모녀전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달구경북지역본부세관은 오늘부터 2주 동안 휴대폰 면세 범위 초과 물품을 집중 단속합니다. 집중 단속 기간에 여행자 휴대폰 검사 비율은 지금보다 30%가량 높이고 해외 주요 쇼핑 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은 일제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면세점 고액 구매자에 대해서는 입국 때 정밀 검사를 실시하고 동반 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품을 맡겨서 반입하는 행위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면세 범위 초과 물품을 미리 신고하면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납부 세액의 최대 60%까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구지방경찰청 여성보호계는 지난 2004년 1월 대구의 한 대형마트 화장실에서 13살 자녀를 카트기 앞에 두고 달아나 아동복지센터를 통해 다른 지역으로 입양되게 한 혐의로 44살 김 모 씨를 긴급체포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09년 8월 대구의 한 아파트 벤치에 8살 자녀를 두고 달아난 혐의로 34살 이 모 씨도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과 자녀의 유전자 대조를 통해서 실제 혈연관계 여부를 확인한 뒤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달구 씨가 오늘부터 이달 31일까지 2016년 상반기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본인이나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이 대구에 있고 대구나 경북 소재대학에 다니는 대학생 가운데 소득 7분이 이하이거나 3인 이상 다자녀 가구 학생이 대상입니다. 지원 금액은 2015년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에서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이자액입니다. 달구 씨가 2016년도 주민 제한 사업을 공모합니다. 공모 기간은 이달 한 달 동안이고 공모 분야는 생활 불편도로 정비를 포함해서 마을 단위 벽화나 문화 콘텐츠 발굴 사업, 또 방범용 CCTV 설치 사업 등입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주민 참여 예산 규모가 100억 원으로 26억 원 증액됐고 단위 사업 한도액도 광역 서비 3억 원, 지역 서비 5천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경상북도는 FTA 등 글로벌 무역 환경에 대응해 수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제4기 청년 무역사관 학생 교육생 70명을 선발합니다. 교육생은 이달 중으로 선발될 예정이며 무역 수출 실무 과정, 비즈니스 영어, 해외 마케팅 등 합숙 교육과 기업 현장 실습을 통해서 무역 전문 인력으로 양성됩니다. 경북 청년 무역사관 학교는 지난 2013년 시작돼서 3년 동안 202명의 수료생을 배출했고 78명이 취업해서 수출 무역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달구지방고용노동청은 건설 현장의 추락 재해방을 위해서 이달 한 달 동안 집중 감독을 실시합니다. 작업 발판과 안전난간, 사다리 등 추락을 막기 위한 5대 임시스설물을 설치했는지를 점검해서 작업 중지나 안전진단 명령은 물론이고 사법 처리까지 할 방침입니다. 또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해 다구와 경북 지역 건설 현장 재해자 2,700여 명 가운데 추락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870여 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만 해도 비가 올까 싶을 정도로 대체로 맑은 하늘인데요. 낮부터는 점차 흐려져 최근 게 무렵에는 남서내륙을 시작으로 점차 전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고요. 내일 낮에나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상되는 비의 양은 20에서 최고 60mm 정도로 양도 제법 많겠고요. 다소 요란스럽게 내리겠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시간당 1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고요. 천둥, 번개와 함께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서 비바람 피해 없도록 미리 시설물 점검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점차 중국 중부지방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로 했습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은 13도, 영천, 청도 9도로 시작합니다. 낮 기온 26도 안팎 예상되고요. 경북 남서내륙 지역의 아침 기온은 8도에서 12도 분포를 보이다가 낮에는 상주가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봉하의 아침 기온은 5도로 다소 서늘하겠고요. 낮 기온은 23도 예상됩니다. 포항의 낮 기온 27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치고 나면 당분간 대체로 맑거나 구름 많은 가운데 일교차 큰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